이번엔 네바다주입니다. 고용주들이 마리아나 양성반응 시험에 양성반응이 나온 직원들 역시 채용해야 된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. 오는 2020년 내년부터 네바다주에서는 마리아나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직원들 또한 고용이 안 된다는 법안이 시행됩니다. 이는 지난 6월 스티브 시졸락 네바다주 주지사가 이 법안을 최종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. 이로써 네바다주는 고용주가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들 채용 시 마리아나 테스트에 양성반응이 나와도 채용하는 법으로 지정한 첫 번째 주정부가 되었습니다. 만약 고용주가 신규 채용자에게 마리아나 테스트를 치르게 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. 다만 이 법안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요. 소방관이나 EMT, 자동차 운전자 또는 고용주의 판단에 따라 타인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 소방관이나 EMT, 자동차 운전자 또는 고용주의 판단에 따라 타인의 안전을 미칠 수 있는 직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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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을 미칠